자 오늘 1월 27일 토요일인데요. 제주반도체의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날 마이너스 8%가량 강한 하루크림이 나왔던 모습이죠. 자 다음주 월요일부터 거래가 제기되면 변동성이 확대될 수 밖에 없어요. 앞으로 나의 변동성에 대비해서 제주반도체 보유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였지만 다가올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칠 수 있을지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두가지의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번째로 저전력 반도체 그리고 두번째로 온디바이스 AI 자 저전력 반도체가 왜 지금 수혜를 크게 받고 있냐면 AI 기능의 고도화와 다양화가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메모리 성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주반도체가 다루고 있는 LPD-4,5가 큰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기업 LG의 경우에도 앞으로 내년부터 모든 가전제품에 AI 기능을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를 다루고 있는 제주반도체의 경우에는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의 주가에 적용이 되어 지난 저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700% 이상 올라온 거겠죠. 자 온디바이스 AI가 뭐예요? 원래는 클라우드 서버 기반의 AI로 여태까지 작동이 되었다가 최근에는 온디바이스 AI로 이 클라우드 시스템이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이용하실 때 클라우드 서버를 거쳐서 작동이 되는데 이 온디바이스 AI 시스템으로 작동이 되면은 클라우드 서버 없이 디바이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의 장점 세 가지가 있죠. 개인정보 보호, 빠른 속도, 마지막으로 저비용. 이 세 가지의 장점을 갖추고 있는 온디바이스 AI를 지금 제주반도체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중심을 이끄는 수급이 강하게 붙어주며 여태까지의 상승 흐름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최근 강한 낙부 흐름이 이어졌고 앞으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은 어느 구간에서 이어질지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반도체의 경우에는 최근 시장이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 경직 흐름에 보일 수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나온 종목이에요. 이러한 흐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시장이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올라온 종목은 그만큼 여태까지의 지지수급이 강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만인 즉슨 전형적인 상승 추세에서의 강력한 매물대가 존재해서 앞으로 단기적으로 눌리는 위치에서도 지지수급이 추가적으로 유입되며 반등 흐름 또한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셔야지만 앞으로 제주반도체에 정확한 대응 전략이 생기고 이 대응 전략은 확실한 가격 전략으로 이어지는 거에요. 자 그 어떤 종목도 절대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주반도체가 300% 이상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태까지 수도 없이 조정 흐름이 나왔던 것처럼 앞으로의 돌파 위치에서도 단계적인 낙부 흐름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가량의 단계적인 조정 흐름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조정 위치에서 절대 일일 비하하지 않고 나무가 아닌 숲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 변동성을 확실하게 대응하셔야지만 앞으로 제주반도체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에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제주반도체의 경우에는 AI 온디바이스와 이에 따른 저전략 반도체의 기대감에 의한 수급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단계적인 하락 임펠스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상승 추세의 상당 구간을 돌파한 자리에선 과매도 구간 대량 차익 실현이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단계적으로 22,000원부터 27,000원까지 잠시 낙부 흐름이 확대되면서 앞으로의 반등 위치를 준비하는 단계적인 조정 위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주반도체의 경우에는 여태까지의 상승 추세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에서는 지지 흐름을 받으며 저점을 높여주는 강력한 수급이 유입됐었고 상승 추세의 상당 구간에서는 지속적으로 차익 실현 저점에서 매집되었던 물량들의 수익 실현이 이뤄지면서 지속적으로 강한 조정 흐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번 상승 추세를 돌파하는 자리 38,000원 지난 신고가 자리에서도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었던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대량 차익 실현이 이뤄지면서 강한 낙폭 흐름이 이어졌다. 그래서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인 22,000원까지 잠시 눌렸다가 반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이 점을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태까지 저점 대비해서 70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된 세력들의 물량 또한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어요. 세력들의 경우에는 주가를 어떻게 올리죠? 첫 번째로 물량 장악형 두 번째로 상승 장악형으로 시세를 이끄는데 저점에서 거래량이 별로 없을 때 최대한 유통되고 있는 물량을 장악한 다음에 유통되고 있는 물량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시세 분출을 이끄는 자리에선 상승 장악형 호가창에 얼마 남아있지 않은 잔여 물량을 대놓고 긁으면서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을 연출시켜요. 물론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의 명백한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까지 붙어주며 현 위치까지의 시세 분출 흐름이 이어졌지만 세력이 관여됐기 때문에 지난 저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700% 이상 올라올 수 있었겠죠? 그래서 현 위치까지 세력이 상승 장악형으로 시세를 말아올리는 과정에서 세력의 평당가 또한 그만큼 높아졌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등 위치를 추가적으로 연출시키며 다음 라운드 피규어 자리인 5만원 부근까지 돌파 흐름이 이어지기 전에 세력들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저점 부근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야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연출시킬 때 손익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손절할 경우 어떻게 돼요? 단계적으로 눌렀다가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연출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는 순간 전형적인 시세 분출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제주반도체 지난 고점 위치에서 매도를 못하신 분들은 현 위치에서 페닉스를 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앞으로 단기적으로 눌리는 위치에서 정확한 비중 추가 타이밍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에서의 정확한 비중 추가 타이밍으로 여러분들의 평당가를 낮춰 놓으신 다음 최대한 저점에서 여러분들의 물량까지 높여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반도체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에서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를 잡아 가신 다음 세력이 다시 시세를 말아올리는 구간에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기술적 흐름만 본다면 2만원 2천원 부근에서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오겠지만 이 반등 흐름도 재료에 의한 상승 흐름이 아니라면 빠르게 꺾여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반도체의 경우에는 AI 온디바이스와 이에 따른 저전력 반도체가 앞으로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반등 흐름이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 제주반도체로 지금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겠어요? 제가 이렇게 분명히 지난 1월 25일날 신국가 자리에서 3만 8천원 이상에서 무조건 전량 매도하라고 이경률이 크게 벌어졌으니까 시장 강하게 눌리며 외인과 기관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전량 매도로 우선 수익을 실현해 두고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에서 재진입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리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지금 제주반도체로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하지만 지나간 과거는 있고 현 위치에서라도 정확하게 대응해서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 마감 지으라고 말씀드렸죠? 자 제주반도체로 지금 크게 손실 보고 있거나 아니면 신규 진입 타점 노리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 전화번호 나와있죠? 위 폰으로 그냥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드리죠? 제주반도체 앞으로 단계적인 낙복 흐름이 이어지며 상승 추세 하단 구간까지 진입했을 때 이 상승 추세 하단 구간에서 실시간으로 제가 정확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제주반도체의 정확한 매집 단가 알려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정확한 비중 추가 단가를 통해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드리고 여러분들의 매집 물량은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신규 진입 타점 누리셨던 분들은 이 상승 추세 하단 구간에서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 잡아드리고 앞으로 이 상승 추세 하단 구간인 22,000원 부근에서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올 땐 이 반등 위치의 최상당 구간에서 지난 1월 25일처럼 정확한 매도가까지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1 위 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앞으로 제주반도체가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올 땐 제가 어떻게 매도가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크게 3가지만 보면 돼요. 첫 번째로 제주반도체의 재료가 어디서 끝났는지 이 AI 온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서 소멸되는지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들 그리고 세력들이 어디에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차익 실현하는지 이 여부 또한 정확하게 체크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어떤 거 봐야 돼요? 기술적 흐름 제주반도체의 기술적 흐름까지 지지와 저항 구간 확실하게 체크하면서 이 세 가지의 여부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 제주반도체의 고점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야 된다. 이게 바로 예전에 8천억짜리 해치펀드 15년 동안 돌렸던 펀드 매니저의 가격 전략이고 이 가격 전략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그냥 무료로 제주반도체의 앞으로의 매매터점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받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5-9671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지난 영상 시청하고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지금 제주반도체로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만큼 지금이라도 빠르게 문자 보내서 앞으로의 반등 위치 확실한 대응 전략 확실한 가격 전략으로 제주반도체의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 신고가 자리에서 매도사점을 잡아드린 물량은 어떤 물량이었죠? 이렇게 지난 12월 6일 날 정말 상승 초기 구매 자리 7,800원 이하 가격에서 비중 30% 매집시켜드렸던 물량 지난 1월 25일 신고가 자리에서 정확하게 전략 매도 신호 드렸던 거였어요. 이렇게 제주반도체의 저점과 고점 실시간으로 영상 취급해 드리면서 마쳐드리고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는 정확한 매매사점까지 상세하게 잡아드렸던 만큼 앞으로의 반등 위치 또한 확실하게 잡아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정확한 매매사점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남긴 다음 현 과대 닭폭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집 단가 받아 가시고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도가 실시간으로 그냥 무료로 받아 가시면 되는 거에요. 어떻게? 숫자 1번 위더원 전화번호 010-469-967-1 웹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이해하셨죠?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나중에 제주반도체 강하게 눌린 다음에 돌파자리 이어지면 신고가 자리에서 지난 저점 위치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아직도 손실 중이다. 이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신고가 자리에서 흐름이 완전히 꺾여버리면 지난 고가 자리에서 매도를 못해서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받겠다 이러시는 분들까지 모두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문자 하나 보냈으면 제주반도체 300% 이상의 수익 확보한 다음 이번 과대 닭폭 위치에서 정확한 재진입 타점 노리고 있었던 만큼 지금이라도 빠르게 문자 보내서 앞으로의 반등 위치 정확하게 공략하려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010-4695-9671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5-9671 웹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3월달에 삼성이 실탄 8천억을 풀어서 지분 투자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쯤에서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횡보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탑승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 자 삼성이 이 종목에 웹 8천억을 투자하겠어요. 바로 애플이 비전 프로라는 이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기 때문에 삼성 또한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비전 프로가 뭐예요? 바로 애플용 VR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이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대중화시켰듯이 앞으로 이 VR 사업 또한 애플이 장악할 가능성이 몇 없습니다. 이만인 즉슨 애플용 VR 여러분들이 비전 프로를 사용하시면 굳이 쇼핑하러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보고 구매할 수 있고 가상현실 전용 사무실에서 일할 수도 있으며 여러분들이 여행을 굳이 가지 않아도 이 VR을 통해서 관광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애플의 비전 프로 앞으로 일상생활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몇 없겠죠. 자 애플이 에어팟을 시장에 내놓자마자 삼성이 어떻게 했어요? 버즈라는 삼성용 무선 이어폰을 시장에 내놓았고 앞으로 애플의 비전 프로 또한 시장에 출시된 만큼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조만간 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과 삼성은 경쟁사이기 때문에 서로 기술을 빼가기도 하고 서로의 모델을 벗겨가며 더욱더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요. 자 레인보우 로봇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몇 배가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대략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삼성이 레인보우 로봇틱스에 지분 투자를 왜 했냐면 삼성 또한 앞으로 로봇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서 이 레인보우 로봇틱스라는 종목에 3조 가량을 투자한 거였어요. 그러면 앞으로 삼성이 대략 실탄 8천억가량을 삼성용 VR 삼성용 비전프로를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가량을 투자하는 바로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면 바로 지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인수합병 당하는 기업들은 누가 중개해줘요? 증권사가 중개해줍니다. 그래서 삼성, 미래세, 신화, 한국, 키움까지 삼성이 이 종목 지분 투자한다는 이슈 가장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 위해 이 종목 그냥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삼성이 실탄 8천억을 들여서 지분 투자할 수 밖에 없는 바로 이 종목 삼성용 비전프로 삼성용 VR을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을 푸는 바로 이 종목 이 종목 어떤 종목이겠어요? VR 관련 부품주의겠죠? 자 앞으로 실탄 8천억이 삼성으로부터 풀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삼성으로부터 인수합병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바로 이 종목 아직도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탑승기회 주고 있을 때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 469 967 위 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맨날 이상한 종목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그만 보시고 이렇게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 저점에서 이격률이 모아지며 앞으로 전형적인 상순 국면 흐름이 날 수 밖에 없는 이 종목 빠르게 잡아두셔야 앞으로 레인볼 로보틱스와 같이 삼성의 지분 투자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로 이 종목 박스권 상단 후환 돌파하며 전형적인 상순 국면 흐름 나오기 전에 빠르게 잡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1번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 삼성의 지분투자 관련 이 종목 저점에서 빠르게 매집 끝내두시고 앞으로 100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010-469-9671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